낭고대전쟁!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단건즈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낭고대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줘서 어? 얘도 쓰면 되겠는데? 전대 직소 고양이? 전대 직소 고양이도 넣어줄까? 얘 이거 난생처음이거든? 얘를 한번 써보자고 그럼 얘를 어디에다 넣어주느냐? 스... 1200원 1200원이면 차라리 여기다 넣어주자 그러죠 그리고 파워업도 해줄게요 일단 피카츄부터 업그레이드 해주자 피-카-추-우 자 돈이 없네 돈이 없을때는 잠깐만요 자 이걸 한번 뽑아보자 이거 조금만 뽑을게요 어차피 울슈 울슈퍼레이어서 아 나쁘지 않아 인어고양이 나쁘지 않아 어 뭐야 나왔었네 슈발리에 오 슈발리에 어 뭐야 두개 나왔네 고양이 아이스 번맨고양이 고양이 마녀 탐사기 차륜 어 두아 3개 나왔네 어 뭐야 4개 나왔네 오 야 깜짝아 뇌조를 해버렸네 한번 더 하자 와 여기서 하나만 나와도 이득이다 야 레어 고양이 마녀 어 바벨 어 마녀 어 하나 나왔고 고양이 퀘스트 이씨 이거 레어 이거 레어 레어 얘 좋지 아 니아 레어 어 어 어 오에이 씨 오늘 우웅 미쳤는데 와오 느낌좋다 29,000원만 오케이 이거 뽑아보자 500개만 남겨두자고 느낌 지금 개좋아 가자 가자 아 버려 아 좋아 버려 버려 아 버려 좋아 아 아이스 좋아요 타다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웨스트 좋아 아 또 좋아 느낌 개 싸보지는데 아 됐어 만족해 만족해 좋아요 올 수령 8개 뽑았네 오늘 운 미쳤다 사실 XP 모으려고 한 건데 여러분들 근데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올 슈레를 많이 뽑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어 얘 있잖아 난 얘가 싫어 잘가 호오 XP 나이스 얘랑 고양이 퀘스트 나 너도 싫어해 아 잘가 휴 이제 정리 그래도 많아요 엑스피가 590만이군요 굉장합니다 어 한번 해봅시다 590만이나 되기 때문에 울 슈트 일단은 제가 원하는 피카볼트를 진화시켜주자구요 오케이 25강까지 해주고 이제 제가 또 아까 하려고 했었던 이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여기까지만 엘리언 얘로 다 썰어버린다 아니야 그냥 다 썰어버려 아아아아아아아악 전대 파워 닉스 고양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제 제가 자 한번 바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나의 풀방황 앤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이냐 나 송골멸 가져왔냐 안 가져왔네 안 가져온 채로 하자 어 얘 한번 뽑아보자 얘 궁금하거든 얘가 초대미지 준대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!!! 어우 오오오오오오 와 짐 미쳤다 에이잴!!! 절대 멈추세요. 카이루가 오오오오... 갈아 버렸고 아 zumko여아 아 뭐야 겁나 쉽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올 것이니? 이쪽에서 뭐가 나온다 아 코끼리 안녕하세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귀엽죠? 야 야 가자 기다려봐 석권이예요 석권이예요 커터칼 하나 소환해줘 그 젠너랑 얘 얘 이거 소환해주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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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 하나 소환해준 다음에 좋아 카이랑 피카츄 소환해주고 신은 왜 나오니 갑분신 꺼지시고 고래고래 고래랑 석권이랑 채널이랑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는 저걸 안보고 있어요 왜냐면 데미지가 미쳤으니까요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엑스비 미친듯이 몰리는데 어 신 한번 써볼까 얘들아 얘들아 내가 개소름 도는거 보여줄까 이따가 내가 지금 존나 좋은거 생각나긴 했는데 이따가 보여줄게 저 오늘 하이라이터 하나 생각났거든 이따가 보여줄게 퍼뚜카르나 소환해주고 피카츄는 필소네 비카츄 내ما 어헀..... 와ㅏㅓ 데미지가 피카츄 뭐래 음 수고해 버그판 이냐고? ㅋㅋㅋㅋ 버그판 같지 이거 내가ada 양 꼬댔준득 처음 시작할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이거 니가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호구짓으로 웬만한 호구짓으로는 절대 깰 수 없고 노력을 해야지 깰 수 있다고 난 이 게임을 한지 언 20시간밖에 안됐어 하지만 미래편 내가 재수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날 도발했어 나는 그냥 이거를 가볍게 즐길 생각이 없거든 너희들이 날 도발한거야 날 쓰레기라 생각하지마 쓰레기를 만든거는 너희들이니까 이미 시작한거 최고를 노린다 저 200질렀습니다 지금까지 한달됐거든요 200질렀어요 근데 한달동안 영상 많이 올렸어 그래도 이렇게 게임 하나하나 마스터에 가는거지 자 송골매 가자 송골매 보고싶다 송골매 송골매 귀여워 워어 워어 기다려봐야지 그냥 기다려봐야지 그냥 워야 죽었네 어우 쟤 쟤 쟤 쟤 어 나 쟤 개싫어 리얼 야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 10%네 아 맞다 트레저드 썼으니까 앱 쓰자 아 끝 개싶네 빨간적 특성 하나 가져올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빨간적 특성 하나 가져오자 검색하기 빨간적 어 아 복숨어 동자가 있네 어차피 나 지금 저거 안하니까 동자 어차피 풀업이니까 동자 넣어놓자 쭈 여기에 넣어놔 야 이질감없어 아수라 안 넣어요 지금 야 동자 한번 가봐라 동자에요 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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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보여 야야야야야야야야의 야아아악 이 bit 참아 이씨 됐어 했으면 돼지 갑자기 나와서 개 질러를 하네 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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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!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어.. 오.. 앞으로도 이태 전기톱 아 뭐야 칼 칼 칼 칼 잠아 잠아 아.. 넘치세요 송골맨 보여줘! 날려버리야 그래 미라스 보노보노 겁나 세다고? 안센데? 두유대류 두유대류 이제 하나 남았다 어 여기 좋아 앞으로도 이태아나 와따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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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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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봤네 송골맥 고기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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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여기 잠깐 꺼줘봐 커터칼에? 오야아 빨리 죽으면 안돼 괜찮니 못 이긴다고? 못 이길거 같지? 2.4하세요 아 죽었다 응 수고 수고하세요 두두두두두두 쉬워라 자 해봅시다 아 아 다음 바로 갑시다 나가기 전에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광란이랑 삼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생방송 바로 시작할건데 유튜브는 여기까지 끊고 보고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보고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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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